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안동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바이오허브로 거듭났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국가산단 선정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 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시작에 앞서서 국가산단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후보지에 오른 상황이고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안동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정말 안동 시민들이 지금 한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산동 IC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약 40만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산업단지가 잘 되면 다시 40만평 더 추가해서 확장하는 계획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한 4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백신 그리고 헴프 이런 것들을 중심한 원료의약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한다든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안동 IC 인근에 조성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또 꽤 크게 조성이 되는 만큼 기대효과도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천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발효과가 약 한 4천억 정도 돼요. 또 건설 당시에 한 천명 정도의 또 고용유발효과가 생깁니다. 또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이 약 4조에 가깝습니다. 4조로 인해서 8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생기고 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깁니다. 도청이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정을 했지만 배후산업단지가 없어서 도시를 자주 가시키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를 계기로 해서 안동뿐만 아니라 도청, 신도시, 예천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 인구도 유입이 될 텐데요. 안동시에서 유입된 인구들을 꽉 잡고 있으려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안동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국도 34호선을 6차선으로 지금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황선이 복선 전체라가 거의 다 됐으면 조금 있으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30분이 많아요. 또 지금은 청양리까지만 가는데 이것이 수서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강남지역에서도 안동을 오는데 또 금방 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 군의의성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나요. 통합신공항에서 이 산업단지까지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 여건이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인프라, 그 다음에 의료인프라, 문화인프라.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안동의 교육과 문화인프라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의료인프라가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안동에서 지금 의과대학을 휴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완성되면 산업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동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서 최종 지정까지는 아직 몇 단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가 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남았나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업 시행자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돼요. 이것은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요. 바이오 생명산업단지가 만들어졌지만 기업이 유치되지 않으면 실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가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많이 있어요. 왜 실패를 내느냐? 기업을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안동은 바이오 생명산업단지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이오 생명의 강의는 인프라가 지금 조성이 많이 돼 있어요. 경상부터 바이오 여군군이 있고 그 다음에는 SK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동물세포 실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고 인력양성센터가 들어와 있고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추어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여기 와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만 하면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를 유치하거나 또는 유한캠벌리 이런 회사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줄 건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또 학대해서 지원하는 방관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있어요. 이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또 기업에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상속세여도 75%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면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바이오 생명 분야는 이와 같은 연구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안동에 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황정부와 또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강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산단이 안동에 들어서기 전에 햄프 규제 자유특구에서 낸 여러 성과들이 이번 지정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현재 안동시가 추진 중인 햄프 산업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햄프 산업은 정말 미래성장 동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리아나와 햄프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마약으로 취급하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가에서 이런 의식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안동시에서는 대마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받아서 재배에 관한 것 그리고 제조, 추출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지금 실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정말 안동 지역 안에서 그렇다고 모든 대마산업을 전국적으로 막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규제 자유특구 안에서만큼은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안동시가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인류의 건강에 증진을 하는 거죠. 특히 대마는 난치성 질환을 고치는 특효약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대마에 관해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특히 상용화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마에 대한 어떤 마약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조금 늦긴 한데 규제 자유특구가 만들어진 만큼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규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미리 대비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 기업들이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특구가 2년 또 연장이 됐는데 2년 연장되고 난 다음에 안동시만을 위한 특별한 뭔가가 또 규제가 풀린다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햄프 산업부터 국가산당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안동의 물산업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안동댐과 이마댐을 안동댐을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만들겠다 여러 번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안동시 물산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도 궁금합니다.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1976년도에 아마 중공이 된 것으로 아니다. 거의 50년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만 했어요. 안개 때문에 못 살겠다. 호흡기 질환이 걸린다. 일조건이 부족해서 농사가 안 된다. 자연환경보존직이 너무 가다 설정돼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사회주의당에 치면 많다. 이런 소리만 했는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민들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하류 지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협력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로는 교류협력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안동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 거죠. 이것은 저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맑은 물을 보내줄 테니까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동을 위해서 그에 상하는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안동시의 입장에서는 안동댐과 인마댐이 애물단지예요. 하류 지역민들은 보물단지예요. 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수돗가 안 들어가서 수돗물을 못 먹어요. 농업용수가 안 돼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나 하류 지역민들은 우리의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낙동강숙의 강력상수원 시스템을 제가 공약으로 제안을 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대구의 맑은 물의 정책과 안동시의 강력상수원 시스템이 서로 만나가지고 대구와 물협약을 했어요. 우리는 대구에 물을 안정적으로 주겠다. 그럼 대구시는 안동시의 상당 부분의 대가를 지배해 당할라.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군의의성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배후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주겠다. 또 그리고 구미와 협약한가 이상으로 안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냐면 안동시의 읍면과 대구시의 구군이 협약을 해서 어차피 대구에서 쌀을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사먹는 게 좋겠어요. 물 주는 곳에 사먹는 게 진정한 상승협력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시 구분에서 안동시 읍면동의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지금 많이 사주고 있고 서로 아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안동댐이 제대로 된 것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냥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안동댐의 물을 저는 부산까지 공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부산 지역도 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전기나 통신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물은 전부 자치단체가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전기나 통신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물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정말 수계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안동에서 물을 부산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안동 때문에 저수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주댐은 또 저수량이 남아서 해마다 방류를 하면서 홍수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서해안으로 물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 물을 안동댐으로 도수를 통해 연결하면 남는 물을 안동댐에 주고 안동댐 하류 지역민들은 모두가 먹는 물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강력상수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먹는 물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동의 물산업의 중심으로 한번 도약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시민분들이 특히나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안동댐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해제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해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00% 됩니다. 100%요?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동댐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호수 중심선으로 가시건 안, 정산, 댐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너무 애매한 기준이죠.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녹취 지역, 농림 지역 이런 걸 설정할 때는 그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거는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댐이 보이는 것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동시가 이번에 좀 규모를 축소해서 한 20% 정도를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를 해제받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다 받으면 좋겠지만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높은 산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개발되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받으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칠학지구, 그다음에 농경지로 쓰고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20%예요. 이렇게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까지는 여기에 원래 살았다가 외지로 나갔어요.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도 집을 못 지어요. 또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보관해 창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고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세워놓는 거예요. 또 비료를 사서 넣을 수도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성 평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산림과 농지 협의만 받으면 돼요. 이것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2, 3개월 이내에 거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한 8월 이전에는 완전히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관을 지금 방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안동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규제로 인해서 아까 창고도 못 짓단 말이에요. 또 자기 동네로 기촌을 하고 싶은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짓을 수 있는 거죠. 창고 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상당 부분 개발이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혜택이 오는 거죠. 또 그리고 주변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적절한 환경 계획을 수립해서 좀 관광 시설도 좀 넣을 수 있고 과거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안동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해제되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물단지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유 재산권의 어떤 향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한 여러 과제들 중에서도 또 안동시에 여러 수건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수건 사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동 시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은 정말 많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도청 이전이었어요. 이 도청 이전은 안동시민의 힘으로 반성을 했어요. 두 번째가 국가산업단지 수십 년 전부터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것도 오래된 시민의 수건의 노력으로 또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것도 이번에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 안동에 지금 74단에 있잖아요. 54단. 이 54단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도심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군부대의 운동장 일부분을 상당히 면적이 커요. 그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혈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안동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해서 서울에 병원을 많이 가는 거예요. 또 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주 여건이 부족해서 인구 유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안동에 와있지만 주소는 전부 서울 두고 있고 기러기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또 지금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가 아주 긴밀하게 대응을 해서 이것도 곧 저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동 때문에 물을 산업화시키고 보물단이 이것도 결국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이 특구를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안동이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려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교육도시였지만 지금은 교육도시가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치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과거의 교육도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되살려나게 되겠다. 이런 야심찬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청, 신도시, 교육, 의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열악하진 않아요. 우리 정도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큰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이 기회에 우리 안동과 관련된 예를 들어 바이오, 생명, 관광, 문화, 인문학 이와 관련된 기관을 몇 개만 유치하면 또 안동 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을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금 결과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니까 정말 신바람이 나잖아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하면 저는 늘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전해주시죠. 저는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우리는 수많은 기후제를 지냈기 때문에 도구청 이전, 산업단 유치, 자연환경 보존제가 해제가 됐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과 지혜를 모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달성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국가산단 현황과 향후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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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